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님 인사하고 시작하죠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머리를 살짝 빗으셨나봐요 네 네 여기 오기 전에 항상 점검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출연하시는 분들도 항상 바쁘게 오셔서 일하고 나서 바로 오시는구나 싶었는데 가끔씩은 또 이렇게 맞습니다 저희만 잘 못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오늘 시장은 저도 가끔씩 들여다봤는데 내릴 때 많이 내리고 또 보합까지 올라와서 상승반전도 하다가 폭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오늘은 미국 시장 일단 반등이 나왔죠 3대 지수 다 반등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6% 코스탑 같은 경우는 1.52%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또 이제 오늘의 화두라고 하면 당연히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였잖아요 이 배터리 데이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길게 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오전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좀 줬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뭐 장중에는 플러스 4% 이상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또 배터리 데이 마무리가 되니까 또 시간에서 마이너스 7% 가까이 하락을 하는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좀 보였던 그런 모습이고 오전장에 추가로 상승을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언급이 이제 지난번에 FOMC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맥락은 일단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 쪽에 힘을 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그 이야기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굉장히 치열하게 부양안 관련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다 또 연방대법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이슈도 같이 이제 엮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유럽에서는 코로나 2차 웨이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영국에서 보리슨 총리가 예전에 한번 본인도 이제 감염이 됐었죠? 네 감염이 됐었고 처음에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크게 한번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좀 데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실 프랑스와 스페인보다 확진자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스페인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1일 만 명 이상 나오기 시작하는데 영국은 한 3, 4천 명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력한 재점 경제 봉쇄에 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밤에 유엔 연설을 이제 가서 하시지는 않고 이제 녹화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나왔는데 거기도 온라인으로 하나요?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중국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전체 시간 대비 거의 절반 이상을 거기에 할애하면서 그 부분 역시 이제 미중 간에 다시 한번 갈등으로 네 갈등 요소를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또 있었고요 지금 시기 자체가 약간 대외적인 이슈에 좀 희비가 엇갈리는 시기거든요 아주 큰일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자잘한 악재들이 계속 눈에 밟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시장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맞아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공백 상태거든요 뭔가 아 이제 약간 실적을 이제 무시하면서 성장성만 강한 모멘텀만 강한 종목들이 상승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실적 앞두고 실적이 아직 실적을 모르는데 또 섣불리 대응하기도 좀 애매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외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수급적으로도 이제 3분기 말에 이제 각 그런 기관들 연기금들 이런 자금 집행 관련된 이슈도 같이 연결되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이제 미국 선물이 상승 전환을 하면서 다시 플러스포 플러스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 코스탑은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0.03% 상승한 2333.24포인트 코스탑은 0.09% 상승한 843.45포인트예요 사실 최근에 급락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아쉬운 반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등도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장중 변동성은 상당히 심했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코스피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급 역시 외국인 기관이 물론 팔긴 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판 것도 아닌데 시장 변동성이 큰 것은 아무래도 급한 물량들이 소화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매수세가 예전보다는 약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네 매수세도 약하지만 팔아야 될 물량은 이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신용장고 관련된 물량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담보대출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정말 신용으로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스탁론이라고 하는 또 레버리지도 오픈 또 이쪽도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물량 내가 그걸 메꾸지 못하면 이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장중에 좀 많이 떨어지면 늘 그런 물량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 지수가 고점 대비 이 정도 떨어졌으니 이제 담보부족이 시작되는 분들이 일부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추정에 의한 결과입니까 최근 거의 이제 일주일 내내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 일주일 전 기준으로 신용장고가 18조가 넘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담보 비율이 부족해질 때가 이때쯤 되면 올 수도 있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거래대금도 물론 많이 늘었지만 그 대비 이제 신용장고 물량이 거의 목에 찼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큰 증권사들은 이제 신용대출을 더 이상 안 해줬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목에 찼었는데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가 약 5에서 10% 조정을 받으면 개별 종목은 거의 이제 20% 30% 조정을 받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살떨리는 영향권에서 살떨리는 상황 조금 더 내려가면 반대면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559억 원밖에 매도하지 않았어요 기관은 2,806억 원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은 SK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요새 제가 계속 SK하이닉스를 많이 샀다는 이야기를 거의 최근 2주 동안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최근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이 좋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 그다음이고 네이버, NC소프트, LG전자 순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매수 1위가 하이닉스였어요 기관 외국인이 오늘 SK하이닉스를 둘 다 매수 1위 금액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떤 거 보고 들어오는 걸로 추정합니까? SK하이닉스 일단 지금 다음 주 3위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기가 좀 달라요 마이크론은 우리가 이번 3분기가 7,8,9라면 마이크론은 한 달 더 빠른 5,6,7, 아니죠 6,7,8이죠 6,7,8월 달 실적을 이제 그 다음 달 말쯤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거죠 아무리 3분기 실적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괜찮을 거다? 3분기가? 네 그쵸 3분기는 현물 가격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안 좋았던 얘기가 있지는 않나요? 제가 잘 반도체 시황을 그때그때 반도체는 부분별로 이제 좀 다양한데 사실 지금 당장의 우려는 화웨이 물량이 없어진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지금까지 빨리 땡겨갔던 물량 때문에 네 땡겨갔던 물량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서버 디램 쪽은 좀 가격이 약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반대로 뭐 랜드나 디램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들이 막 나오면서 또 그런 부분들에 또 상쇄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최근에 하이닉스는 일단은 저번 워낙에 오른 게 없고 일단 네 오른 게 없죠 오른 거 없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이제 이제 디램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은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포스코, NC소프트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네 여기에서 기관 외국인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등등을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점은 카카오, 네이버죠 최근에 이제 언택트 대장주로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두 종목 다 많이 상승을 했어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고 이 반등의 주체가 바로 기관 외국인이라는 점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뱅크가 IPO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장 끝나고 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는 이제 한국 금융지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금융지주와 이제 뭐 예스24 같은 게 상한가를 갖거든요 물론 이거는 사실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에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장을 실제적으로 내년 말에 하거든요 내년 말? 네 그러니까 실제 상장은 내년 말에 하고 IPO 이제 준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준비하는 건 이제 주관사도 선정하고 이제 실사도 하고 이런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시작을 하면 한 1년 걸리거든요 음 그런 정도의 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 말에 실제적으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은 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탑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292억 원 기관은 1012억 원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매수 종목은 셀티론 헬스케어와 제넥신, 알서포트, 에코프로, 메드팩토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매도는 에코프로 BM이 1등이에요 굉장히 좀 신기하죠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의 최대 주주인 에코프로를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반대로 자회사는 매도를 하고 크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시젠, 오스코텍, KMW, LNF를 매도했고요 코스탑 기관은 동진 세미캠, 시젠, SFA, 메지온 순서대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매도는 이제 셀티론 헬스케어, LNF, 유니슨, 썸에이지 등등을 매도를 했습니다 전체 거래대금 오늘 코스피는 13.3조 원이고 어제 전일 대비 마이너스 4.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거래소는 좀 많이 줄었죠 변동은 심했지만 사람들이 관망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코스탑은 12.8조 원 거래가 되면서 0.7조 원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테슬라 배터리 대회 발표 이후에 2차전지 주식들의 약세가 좀 있었고요 왜 그랬어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따 자세히 제가 내용을 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일단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 원가 절감을 이제 56%를 하겠다 지금부터 반 가격 대비 56%를 더 다운시키겠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우려로 받아들인 거죠 단가 인하 압력? 네, 단가 인하라는 부분들을 우려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제 상신 EDP 최근에 후발 주자로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좀 제일 많이 빠졌어요 11% 넘게 빠졌고요 등등등 CIS, 동화기업, 후성, LNF 등등등 많이 빠졌고요 대장격인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등도 1에서 2%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번 배터리 데이에서 의외로 주목을 받은 부분이 오히려 자율주행이에요 뭐 그 얘기가 나왔지만 테슬라가 한 달 뒤에 시제품이지만 풀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풀 자율주행이면 지금 나와있는 제품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의 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 2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이 의미는 이제 맥스 5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어디 위치해 가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전기차라는 것에 관심을 2차전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요새 처음 관심 가는 게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 주가가 출렁출렁 했었잖아요 초창기에는 이제 자율주행 모멘텀도 굉장히 강하게 같이 연동돼서 움직였거든요 최근에는 2차전지랑 이제 자율주행은 좀 별개로 자율주행은 거의 안 움직였죠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먼 미래로 받아들이면서 5G의 인프라도 다 깔려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그런 바탕들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제도와 이런 것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이제 투자자들이 하는지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 테슬라의 영향으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요 20% 넘게 올라간 종목들이 되게 많고 시간 외에서도 또 추가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나라의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사실 이 종목들이 과연 나중까지 살아남아서 자율주행에 채택이 될까라는 데는 의문이 사실 많거든요 지금 오늘 상한가에 간 모트렉스나 많이 올랐던 틴크웨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 사실 기반이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회사 들이에요? 그 회사들이 중심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그 부분이 진화를 하면서 이제 3D로 진화가 되고 최근에는 이제 실제 카메라로 이제 실제로 가는 그런 차 안에서 이제 표시가 나오는 네 그런 것들이 최근 나온 차들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테슬라가 말하는 이 자율주행과는 좀 결이 다르죠 그럼 우리 쪽에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은 뭘 만듭니까? 어떤 스토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는 걸 하면 기본적으로 라이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테슬라가 말한 그 자율주행 개념은 카메라 여러 개의 카메라로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자율주행도 방식이 다 다르죠 그런 방식들 아직 뭐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방식대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일단 앞서가는 회사는 분명히 테슬라가 맞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달 뒤에 이제 거의 풀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선보인다고 하니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이 자율주행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에게 시선이 좀 몰리는 거죠 자율주행 차를 개발하는 회사들인가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걸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협업도 하고 정부의 그런 과제에 선정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죠 그래서 테슬라랑 같이 뭘 하든가 테슬라에 납품하든가 하면 관련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랑 크게 관련 있는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이걸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스토리가 연결되나 궁금했어요 많기도 하네요 한 대여조 종목 근데 사실 다 중소기업이고 이 회사들이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현대차나 이런 완성차 업체와 협업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회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자율주행을 표방하는 이런 회사들은 사실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실 여기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제 개인 쪽의 생각으로는 제일 앞서가는 회사 앞서가고 있는 회사는 네이버거든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그렇죠 네이버 랩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자율주행 지금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도 뭐 성남시와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협약을 했다 뭐 그러면 뭐 등등등 여러가지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네이버 본사가 성남에 있으니까 성남하고 가장 그렇게 좀 먼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를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이런 회사들이 저는 나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자금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네 그래서 이런 주식은 이제 테마로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야지 정말 자율주행 얘네가 될 거야라는 접근은 네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표현이 참 점잖기도 하지만 아 그러니까 아무나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맞아요 이것저것 조언 삼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잘 새겨들 듣죠 맞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와 관련해서는 좀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터리 데이에서 얘기한 것들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에서 생산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거고 그 핵심은 원가 절감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가 팩토리라고 하잖아요 중국에도 있고 독일 베를레는 짓고 있고 미국에도 있는 이 기가 팩토리가 이제 기가 팩토리가 아니라 테라 팩토리로 진화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셀 단가를 절반 이상으로 이제 낮출 거다 그게 이제 56%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어디에서 줄일 거냐라는 관점에서 셀 디자인에서 마이너스 14% 그리고 셀 공장에서 마이너스 18% 그리고 음극재에서 마이너스 5% 양극재에서 마이너스 12% 셀 조립에서 마이너스 7% 이래서 56%를 줄인다고 합니다 이 브레이크다운도 발표했어요 같이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규격 이 원통형 배터리를 여러 개 해가지고 이제 밑에 차 밑 밑바닥에 깔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1865 사이즈로 2008년에 만들었는데 이게 현재는 이제 2170으로 진화가 됐고 2017년에 개발된 이게 이제 1865보다 에너지 용량이 50%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4680으로 또 진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배터리 1865, 2170, 4680 이 번호는 뭐로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규격 배터리 규격인데 생긴 모양? 네 테슬라 사이즈 점점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4680으로 확대가 되면 에너지는 현재보다 5배 그리고 주행거리는 16% 출력은 6배가 증가할 거다 가격은? 가격은 다운시킨다고 하잖아요 네 14% 다운시킨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공장은 이제 건극 전극 도입으로 공정을 단순화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효율을 그래서 10배를 개선을 시키겠고 한 라인에서 이제 20기가와트를 생산할 거다 네 그리고 자체 셀 생산 목표는 2022년에 100기가와트 2030년에는 3테라와트로 이제 직접 자체 셀 생산을 할 거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자체 셀 생산을 한다고 하니 엘지화학과 이제 뭐 삼성 에스젠이나 이런 납품하는 회사들에게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지금은 사자 쓰니까?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엘지화학과 더 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동차에 당장 많이 팔리니까 이제 당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드니까 이제 뭐 중국의 CATL 것도 쓰고 엘지화학 것도 쓰고 일본의 파나소닉 것도 쓰고 하는데 진짜는 이제 자체 생산으로 진화할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극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원료가 이제 흑연이 주 원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인조 흑연, 천연 흑연을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에서 말하는 건 흑연을 쓰지 않고 실리콘을 쓰겠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원속으로부터 공정을 혁신해서 원가 절감을 하고 주행거리 20%를 증가시키겠다 되게 멀리 있는 일인데 일일이 작은 숫자들까지도 다 공개하는 걸 보니까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극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종목들이 제일 많은 쪽이죠 양극제가 제일 2차전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명 말하는 그런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게 양극제고 코발트 없이 니켈만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코발트를 안 쓰는 이유는 이제 코발트가 일단 가격이 비싸요 네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이제 환경 이슈가 있습니다 환경 쪽에 이슈가 있고 또 아프리카 이제 아프리카에서 주로 이제 생산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그런 리스크도 좀 있어서 코발트를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는데 그걸 테슬라가 이제 아예 안 쓰겠다 그래서 니켈만으로도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또 이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제 니켈의 중요성에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양극제 같은 경우는 그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현재 뭐 NCM이 NCM 뭐 니켈 코발트 망간 NCM을 사용하기도 하고 NCA 이제 망간 대신 알루미늄을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방식에서 LNF 같은 경우는 NCMA 그러니까 망간도 쓰고 알루미늄도 첨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중국의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LFP라고 해서 리튬 철 인산 방식이 완전 다르죠 이거는 네 리튬 철 인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이제 CATL 비중을 좀 키우려고 해서 이 리튬 철 인산 방식도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지금 방법이 이용되면서 지금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아직도 이제 뭐가 제일 낫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진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여기서 언급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2025년 기준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바꿔서 하는 방식 이 방식의 안정성도 뛰어나고 부피도 훨씬 줄일 수 있어서 네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 부분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크게 그래서 삼성도 그렇고 도요타도 그렇고 이쪽 전고체 배터리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제 얘기가 안 나왔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공개되어 있는 한 정보들 네 뭐 아주 단순하게 치부하려면 그냥 특정 회사의 계획이니 그냥 참고하고 실제로 잘 이루어지면 그때 생각해보든 하자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럴 거면 배터리 데이 왜 기다렸어? 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기대하던 것하고 좀 방향이 달랐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정보가 될 만한 게 있었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려했던 것들에 비해서는 좀 너무 먼미래 얘기들이 많았다 네 당장 실현되는 것보다는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자율주행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직접 자체적으로 이제 전부 다 하겠다 앞으로 그 부분은 분명히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그렇게 자체로 내재화 시킨다는 거죠 네 그 내재화 시키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한 완성차 업체들은 네 전기차 쪽의 대응이 사실 인재 시작이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제 태생이 이제 전기차로 시작한 회사고 네 그렇게 진화가 됐는데 사실 테슬라는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공장 확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이제 판매량과 정말 밑접하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 회사고 일반적인 뭐 도요타나 현대차나 이런 완성차 폭스바겐이나 그 유명한 회사들은 사실 자금력은 풍부하고 인력도 풍부하고 이제 이쪽을 이제 이 인력을 전기차나 수소차 쪽으로 이제 비중을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으로 느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발이라도 빨리 나가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가격 경쟁력으로 가면 위탁보다 이제 내재화 시켜서 우리가 다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단가 경쟁이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기존에 지금 있는 자동차 회사와 따로 있는 2차전지 회사들이 네 어떻게 협업을 할 거고 아니면 또 m&a 이슈도 나올 수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러게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사서 쓰는 것보다 내재화해서 쓰는 게 싸게 먹힌다고 판단했다면 네 다른 자동차 회사도 똑같은 계산이 나올 텐데 계산기 두드려보면 그렇죠 그럼 이제 뭐 빗딜이 나다올 수도 있는 거죠 특정 회사를 배터리 회사를 인수해서 데리고 하든가 자동차 회사가 거꾸로 배터리 회사가 자동차 회사 몇 개를 인수하든가 아무튼 피를 좀 섞어야 원가 경쟁력이 나오겠군요 네 아직도 이제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굉장히 커갈 시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아마 나타날 수 있겠죠 네 한 달 후에 자율주행차 보여주면 또 영상도 나오고 흥미롭겠네요 완전 자율주행 이제 앞으로 한 달은 자율주행이 좀 그래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이제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뉴스에서 계속 노출이 되거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현경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김현경 과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도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